오로라미 아 우리 중독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500개 해주시면 오로라미씨 해야되는데 오로라미씨 제가 어제 오로라미씨가 뭔지 몰라서 물어봤었어요 개인 방송 때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? 기억나는 한 동작이 있는데 어 그래 그래 저거 처음처럼 한번 즐거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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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라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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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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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라미씨 오로라미씨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미씨 근데 어쨌든 오늘 오로라미 씨 왕은 우위였던 걸로 진짜 웃기다 음성을 따라줬어요 오로라미 씨 나 개인기로 이거 하면 되겠다